12일 이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은 2조 조장 김우진입니다. 발표는 총 3파트로 나누었으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의 초창기 주제는 해외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의 산업구조 개편 방안 탐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시들 중에서 세종시와 환경적 요소가 유사하며 행정도시라는 특색을 갖춘 도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간 발표를 걸쳐 세종시가 추진하는 7개의 산업 중 저희와 관련서의 높은 교육 및 일자리 산업을 연구 주제로 수정하였고 저희 조는 간파르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취업 및 일자리 산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간파르다 프로젝트는 현장 답사를 걸쳐 3D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연구 주제인 세종시 교육 및 일자리 산업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또한 세종시의 교육시설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세종시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청장년층의 일자리 및 취창업 교육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종시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진 교육 및 일자리 산업은 어떻게 개선하고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바로 지편동 근제에 취창업에 관심을 둔 세종시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파이비를 10개 정도의 사무실이 활성화되었고,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컨테이너들을 쌓아올려 작은 공간을 높이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시설입니다. 한 컨테이너에 6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무언가를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파이비를 내부는 의자, 책상과 칠판만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파이비를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파이비를처럼 컨테이너로 제작된 카페 및 소상공인의 거리입니다. 다채로운 건물들과 얇게 깔린 잔디는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내부는 파이비를 컨테이너에 비해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파이비를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3D 모델을 디자인, 설계 및 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진행한 간파르다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간파르다 프로젝트의 진행 절차이며 총 3단계를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도안입니다. 세종시를 상징하는 3가지 색상으로 건물의 외벽을 디자인, 세종시가 최초의 한글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짙은 푸른색을 나타내는 순우리만 간파르다를 전체 부재의 이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진 속의 건물은 디우관으로 건물 형태는 자음의 모양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잔디를 셔치하여 보다 편안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붉은색 컨테이너는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사람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상징하였습니다. 간파르다 장점 및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간파르다는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하며 경제적 우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파르다가 세종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면 세종시 및 타지역의 방문자가 많아지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에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받고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4년 세종특별시의 공동캠퍼스로 6개의 대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고려대 및 홍대 세종캠퍼스를 포함하여 대학 간 다양한 대회 및 공모전을 시행하여 교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파르다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세종시민에 한해 세종시에서 창업시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 이점을 제공한다면 창업을 원하는 세종시민의 타지역 이주를 낮추고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묵한되는 것을 막아 세종시 자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특성상 단열과 부식의 문제는 설계 시 단열재와 방수 페인트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교육과 일자리 산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업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시와 타협을 통해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영상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